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죠? 뭐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요?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치는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골퍼들마다 모두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공을 잘 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4가지 기본, 그립, 얼라인먼트, 스탠스, 자세, 영어 앞글자로 줄여서 가스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스프 중 그립과 포스처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왼손 마지막 세 손가락과 오른손 가운데 두 손가락으로 그립에 힘을 가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손가락은 힘을 빼야 합니다. 기본이지만 모르는 골퍼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잡아야 하죠. 어드레스 때 왼손가락의 압력은 백스윙 동안 왼쪽 손목 코킹을 촉진하고 임팩트를 지나며 코킹을 풀어 클러 패드가 완전히 릴리스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손가락을 잘 잡아야 코킹이고 릴리스고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잘 잡으려면 양팔은 긴장을 풀고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뜨립니다. 무릎 슬개골은 발등 위에 있어야 하고 왼손 새끼 손가락 끝은 발가락 끝을 가리켜야 합니다. 만약 손가락 끝이 발가락보다 안쪽을 가리키면 사진의 짐 퓨릭처럼 공에 너무 가까이 섰거나 너무 똑바로 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손가락 끝이 바깥쪽을 가리키면 너무 많이 구부렸거나 공에서 너무 멀리 선 겁니다. 그러나 모노먼 철어먼 플레인 스윙을 한다면 공을 향해 손을 뻗어야겠죠? 무릎이나 힙소켓을 너무 펴서 서면 공이 높이 날아가며 슬라이스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구부리고 서면 너무 평평하게 휘두르게 되어 오른쪽으로 훅 도는 푸시를 유발합니다. 골프들 모두에게 완벽한 스윙 경로와 평면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체형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두껍고 유연성이 부족한 골퍼는 속도보다는 파워 위주로 스윙해야 하죠. 업라이트 스윙을 피하고 힘과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뻗은 상태로 백탑에서 어깨선 바로 아래에 손을 위치시켜 손을 어깨 아래로 낮게 유지해야 플랫하게 몸 주위로 클럽을 스윙하기 쉽습니다. 팔이 길고 날씬하거나 키가 큰 골퍼는 힘보다는 유연성과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백탑에서 손을 높게 업라이트하게 스윙해야 합니다. 평균 체격의 골퍼는 속도와 힘의 조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중간 높이로 스윙하는 것이 좋은데요. 클럽을 몸 주위로 휘두르며 몸통을 최대한 회전시켜 토크를 생성해야 하죠. 효율적인 스윙을 위해서는 백탑에서 왼팔을 어깨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어드레스시 적절하게 세섭을 잘하면 스윙을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손이 이상적으로 움직여서 백탑에 잘 오를 겁니다. 세덥을 올바르게 잘하면 다소 허술하게 스윙하더라도 멋진 샷을 치게 되지만 세덥을 잘못하면 완벽하게 스윙하더라도 샷의 결과는 형편없을 겁니다. 골프 실력을 더 발전시키려면 그립과 세섭 자세에 대한 기본을 잘 익혀야 한다는 거 다시 강조하고 싶네요. 이만 마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